두부 랭셀 꽂는데 여기 앞발 아프겠다 두부 그만? 어휴 자켓 많이 아야 했어? 어구구 지지면 안 돼 아이고 그랬어 이쪽 발 지지고 싶었어 어휴 그랬어 두부가 엄마한테 찡찡대는 거 같아 지금 어리광 부리는 거 같아 그랬어? 멍멍이가 두부야 두부야 이제 다 나와서 집에 가자 재활 말하면 되니까 다 나와서 집에 가자 어휴 착해 수업이 나를 할 테니까 아이 착해 우리 풍강아지 잘 참았지 그랬어? 응 알았어 알았어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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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잘했어 그랬어 어 두부야 다 중요해 어? 언니랑 또 놀자 응 어 두부 또 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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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힘이 막 뻗쳐 나 그랬어 나 그랬어? 이쪽 발 조심해야 돼 이쪽 발 엄마 안아줄게 응 그랬어 오오오오 이쪽 발 조심하자 그랬다 피가 흘러내는 피가 약간 나오는데 피가 약간 나오는데 감사합니다.